치명적인 매력 김재동 이번에는 김재동씨 한번 볼게요 다시 태어나면 이걸로 태어나고 싶다 오 궁금해진다 이걸로? 짤막짤막 할테니까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자 사빈 반문파탈 이게 짧게 끝난 얘기에요? 아니요 아니요 오문바탈 아니고요 오문바탈 하신다고요? 잠깐만 메모 변함 없이? 아니죠 메모 변함이 없을 수는 없죠 정말 예쁜 여자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모에 도착이 ee 짓밟아줄거라고요? 그런 사람빛바탈이 돼가지고 짓밟고 싶은 아이들이 몇 명이 쟤가 잘났다고 하는 genetic들이 있다는 mutta 이런 반반하게 생긴 Display 자기 얼굴만 믿고 謝謝 아무것도 소 constrained 고맙습니다 최계의 암죠 재일 되고 싶 động체 암수 한 몸으로 태어나서 왜 그런거지.